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네네 이번에 새로 나온지는 좀 됐어요 모바일 버전으로 리메이크 된 화이트데이입니다 또 왜 또 왜 이제 또 왜 쟤 여기 또 왜 있는데 어 어잇 끝이야? 어 어 어 아니구나 여기서 도망가야 되는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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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이 목적이긴 하죠 모으는 것도 목적이기지만 스토리상으로는 탈출 아 어 아 아 불 켜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켜겠어요 핀 아 노란색으로 칠해진 작은 열쇠다 다른 열쇠야 조합해서 쓸 수 있다 디테일 쩔죠? 마우스로 여는거야 문서 미궁의 의미 미궁에 대해서 미궁은 고대 그리스대 지하 혹은 반지하 복잡한 길과 방들로 이루어져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선택의 붕괴 없이 중앙으로 이동하도록 만들어진 미궁 아 이거 나중에 미궁 나오잖아요 그죠? 아 제일 짜증났던 기억이 나는데 PC할때 또 해야되다니 건널 수 없는 강을 하 건넀네요 제가 피 묻은 문제집 오 수학의 정석인데 피 묻은 문제집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네 수인은 귀신들린 링캠 phrase 내용ов으 책은 법적으로 흉기가 아니라면서요 아, 그래요? 못 가나? 자료 검색실 이제 달 수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불 좀 켜봅시다 핀 뭐지? 흐흐흐흐흐흐흐 저거 또 뭔가 단서가 되겠죠? 어, 달 수용이다 어, 깜짝이야 일로 오고 있잖아 아이, 진짜 흐흐흐흐 흐흐흐 밤에 휘파람 불지 마라 엄마한테 혼난다 뱀 나온다 왜rade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흫 으흣 왜왜왜 다시 이리 오면 어떻게 해? 아 가던길 가야지 아 또 왜 하필이면 여기야 아 왜 하필이면 여기냐고 미치겠다 이중 와 이중으로 네 여기가 유명한 맛집입니다 아 여기가 줄 서서 기다린다는 머슐랭급 뭐 여기 별거 없었잖아요 그죠 여기 별거 없었어 팔짝귀신이랑 한패였다구요 그렇죠 뭐 어차피 수위도 귀신들린거니까 오 여기 뭐야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전원을 어떻게 공급해야 될까요 뭐 없나 여기는 아 무서워 무서워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수위가 좀 멀다 싶으면 숨는걸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뻣뻣한 빳빳한 종이 빳빳한 종이를 어디서 구한다 갔다 불 좀 켜봅시다 뭐 없나 뭐 없나 여기 어디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 여깄다 서구 안내문 아아 또 높아 아아 뭐 또 들고 와야돼 아아 진짜 아 아니구나 뭘 들고 올게 아니라 얘를 켜야되는데 그죠 쟤를 키면 바람이 어 떨어뜨릴 것 같아요 어 근데 쟤를 어떻게 켜지 불은 켜졌는데 에어컨은 안 켜져요 네 안 켜져요 흐허 쟤를 어떻게 켜지 어 여기 뭐 있다 사인핀이구나 흐허 왜왜왜 못나가 아이 정면돌파다 어 왜 일로와 흐허허헣 흐허허허허허헉 거기 있었어 아아 진짜 달수형 이러김 어딘지 말도 안해지고 그쪽에 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어 나 어 나 형기증 기다려 이런건 기다려줄줄 알아야지 달수형 기다려 나 간다 뛴다 따라와봐 어디로 가냐 근데 나 어디로 가야되냐 달수형 달수형 나 어디로 가 달수형 아 또 올라가네 달수형 나 바본가봐 달수형 나 때리지마 때리지마 아유 때리냐 달수형 잠깐만 나 내려가는길 좀 찾고 왜 자꾸 때려 저기로 나가야지 아 왜왜왜 아 진짜 여기까지는 안오겠지 우리 달수형 오컬트동원 1층을 좀 가봐야되는데 1층도 좀 가봐야되는데 전기제어실도 한번 가봐야되고 달수형 어딨냐 또 달수형 달수형 나 1층 갈거거든 달수형 달수형 이런 게임 볼때마다 왜 유리창을 껴고 바꾸러 나갈 생각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임 아프리카 모바일 다시 설치하고 있어요 왜 왜요 왜요 이름 없는 문서 신관이 들어서기 전 그 자리에는 연못이 있었어 이거 좀 무섭겠다 이거 한번 들어봐야지 괴담은 아니지만 소문 소문도 좀 무섭더라 물론 연못에 있는 귀신이 연못에는 귀신이 있다는 소문도 함께 있었지 그건 저주받은 연못이었는데 거기 빠져 죽은 영혼은 그 연못에 갇혀버린다는 거야 영혼이 그 연못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영혼을 그곳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 연못의 귀신은 다른 물귀신보다도 더욱 집요했고 연못에 빠져 죽은 사람의 수가 많았지 심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생겼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연못에 대해 주의를 주었지만 사고는 줄어들지 않았지 물론 그 연못을 메우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사장이 항상 반대를 했대 그나마 연못이 있어 풍수가 제대로 흐른다는 거야 풍수가 얼마나 무서운 거길래 사람 몇 죽어나가는 건 신경도 안 쓴다는 건지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풍수란 게 정말 무서운 거였더구나 결국엔 성화에 못 이겨서 연못을 메우기로 했는데 작업 첫날 중장비 기사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영원히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야 그 뒤로 어처구니 없게도 학교에서는 해마다 그 연못에 제사를 올리게 되었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위에 신관이 지어진 뒤엔 제사 같은 건 없었어 그런데 요즘 다시 귀신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물에 흠뻑 젖은 여학생이 나타난다는 거야 역사관에서나 볼 수 있는 교복을 입고 있다지 아마 이거 뭐야 십중팔구 예전에 연못에 빠져 죽은 물귀신일 거야 연못이 나타난 연못이 사라진 마당에 물귀신이 왜 나타나냐고 아 그건 설명이 좀 긴데 이승과 저승은 같은 공간에 존재하잖아 무슨 말이냐면 귀신과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차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기는 좀 힘든데 차원이라고 했어 뭐 각각 다른 주파수를 수신하는 무전기로 비유할 수도 있는데 그 다른 차원 속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현계의 자리에는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 명계 쪽에는 그 물귀신의 강한 원념 때문에 아직도 연못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란 말이야 오늘 한번 그 정체를 알아볼까 해 고생 끝에 오컬트 동아리를 합시고 만들었는데 선생님들 눈치가 장난이 아니거든 아까운 청춘을 헛소리나 하면서 허송사를 보내고 있다고 말이야 오컬트란 말이지 좀 말이 이상해서 그렇지 우린 이 세상의 현대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초자연적 현상들을 연구하고 분석해보는 동아리란 말이야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려면 아무래도 귀신을 찾는 게 가장 빠르겠지 마침 우연치 않게 신비한 능력을 가진 엘 로드를 구했어 구해다 준 사람 말로는 수맥 찾는 다우징 뿐만 아니라 귀신도 감지한다는데 오 그렇구나 같은 세상에 있지만 같은 장소에 있지만 다른 세상에 수양님 리아예요 어디 갔다 왔어요? 오 문서 어두운 강을 건널 수 있는 신구를 얻게 되리라 일단 오컬트 동아리를 가봐야겠네 또 문서 또 있다 태극패 아이 너무 태극패 일 중입니까? 아유 고생하십니다 화이팅! 아유 불 꺼 불 꺼 불 꺼 무서워 아 불 꺼 잠깐만 어 여기 뭐 있다 아 잠깐만 일단 불 꺼 수위 지나가잖아 달 수용 워싱턴에 있는 펜타곤 사진 아아 저게 미궁인가? 아아 태극패는 필수템인데 그렇죠 네 블루스텍으로 깔아서 마우스로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 아 뭐야 여기가 오컬트 동호회인데? 허허허 매점 전기 제어실 어? 그럼 여기 어딘가에 엘 로드가 있단 소린데? 불 좀 켜보자 문이 잠겨있다 문이 잠겨있다 아아 시계가 엉뚱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어이씨 탈수염 진짜 진짜 오늘 밤 새겠구만 이거 이러다가 3층을 한번 가보겠네 10반 11반 12반 엇 어 저기 뭐 있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지금 정확하게 뭘 구해야되냐구요? 어... 일단은 모르겠어요 일단 그 그 에어컨을 작동해서 그 두툼한 종이를 빼서 그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에어컨 작동을 하려면 아 그 방 불들을 다 켜놔야 되나? 아 뭐야 구급상재였어 뭔가 했더니 아잇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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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호우 여기다 여기 근데 지금 파란색 그게 없어요 파란색 카드키가 없어요 아직 제가 파란색 카드키를 먼저 구해야될 것 같아요 지금 파란색 카드키 그죠? 먼저 위층에 올라가야겠죠? 아잇 수위다 아잇 머리귀신 아 머리귀신 아 머리귀신 아우 진짜 아 머리귀신 아잇 수위다 우 졸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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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기가 위층에 있다고요? 1층 아니고? 제일 끝층이 4층이잖아요 1층에 요 전기 제어실 아니구요? 지금 전기 제어실이 파란색 카드 키던데? 지금 4층이 여기서, 여기서 이제 그 에어컨 방인데 에어컨 방에 있다고요? 아 그래요? 아 치사다! 야 너 좀 치사한거 아니니? 저기 있구만 내가 저기로 가야되는데? 야! 나 저장할라고! 나 저장할라고! 지사계! 지사에서 내가 여기서 저장한다!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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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를 정합시다 루트를! 나는 3층, 4층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아니 수위 땜에 뭘 움직이질 못하니까 게임이 안되네 계속 이렇게 쫓아가야되요? 이게 무슨... 아... 3님 하나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주세요 아유 진짜! 아... 하기 싫어진다 갑자기 네 열봉님 말씀해주세요 네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스위페타는 오콜트 동호회에서 시작돼서 4층까지 순찰을 돕니다 아... 그런 다음에 4층까지 순찰을 돌고 다시 내려올거 아니에요 그죠? 안 답답해요? 에라이... 디져라... 나 디져라... 진짜... 헉... 문도 못 열여? 아... 아... 야... 휘파람소리... 호르라기 소리 좀 안나게하라... 애 열쇠 소리 좀 안나게하라... 쉽게 생각하라구요? 안 쉬운데 어떻게 쉽게 생각하나요? 쉽지가 않은데 게임 여러분은 지금 게이밍고자 왓솝과 함께하는 화이트데이 모바일 신관 플레이 함께 보고 계십니다 개콘 보는 것 같다구요? 아이고 이보시오 개발자 양반 내가 게임고자라니 내가 게임고자라니 아 웃기다 이즈 아 화장실에서 살겠고만 살겠어 은근히 공포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게 공포게임을 좋아해서 보시는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웃겨서 보시는 것 같아요 아 짜증난다 비가 오는구나 비가 와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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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이랑 야권하라구요? 일단 수위가 지금 끄고 그런 다음에 일단 여기 숨을까? 그죠? 숨는 게 맞겠죠? 그래요 이게 계속 그냥 따라가려니까 안되겠어 아까는 그 위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이렇게 중간중간 이런데 들어와 있었었었었었었었거든요 이제 또 가볼까요? 없었다 어 저기있다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아니 왜 또 얘야 아이 진짜 아 깜짝이야 진짜 흐흐흐 아 뒤유 두 개밖에 없엉 이거 먹어야겠지 아이애 지금 수위는 밑에 있어요 자 여기거든요 여기 그 저 저 그거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에어컨 바람 에어컨 바람을 그게 어딨지 에어컨 바람이 어 제 1석구 바로 옆에 있구나 여기로 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잠깐만 아 요걸 내리.. 아오 그렇지 어 아 이게 배터리구나 사랑의 배터리를 채워줘요 전원에다가 넣어야겠죠 전원에다가 두유요? 아 두유 먹을게요 전원에 올려야겠지? 슈윽 슈윽 갑니다 됐어 됐어 여기야 맞아 여기야 저의 아주 급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피죠 그렇지 싱싱 불어라 어 뭐야 오우씨 수위 언제 올라왔어 수위 오 수위 옆에 있어요 요거죠 요거 요게 여기 위에 있던게 떨어진거에요 그죠 지금 불키면 들어올라나? 아 무서워 에어컨 키면 바로 어 순간이동해요 오우 형 멋있다 오케 뭐 어떡하라고 힉힉 호 호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어떻게 해야 돼? 일시불로 긁어주세요 일시불로 일시불로 긁었습니다 이제 카드는 일시불이지 우리는 할부의 노예가 되서는 안됩니다 오 오호 오...왜 야르택의 노예 Vivian 어 Zombunk 허옹 호오, 참... 야, 오해하지 마. 왜 그래? 으, 거짓말하지 마! 어, 참 나. 가까이 오지 마. 그쵸, 뭐야? 야, 니가 더 무섭다. 무섭다고. 야, 어떻게 들어온 거야, 너는? 다들 이상해. 소영이는 전화한 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계속 죽은 언니만 찾아다니고. 성아는 그런 소영이를 쫓아다니며 화를 내다가 자꾸 어디론가 사라져. 여기저기서 이상한 것들도 자꾸 보이는데. 이게 다 이 학교 때문이야. 이 저주받은 학교가 이렇게 만든 거라고! 뭘로 해야 되지? 내가 일단 소영이로 하고 있어요. 말이 많아요. 너도 뭔가 본 거야? 몰라! 난 몰라.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여기 숨어있을 거야. 제발 날 좀 내버려 둬. 너도 여기서 나가! 아! 아몰랑. 뭔인 자니? 자니? 그새 자니? 자냐. 학교가라. 얘 자나. 꾸벅꾸벅 조는 거 봐. 학교가라. 어휴. 깜짝이야. 여기는 안걸리겠지? 야. 학교가야지. 씻고. 씻고 자라. 어 이거 뭐야. 태극패! 태극 무늬가 각인되어 있는 나무 부적입니다. 아아. 맞아맞아 이거. 그래. 이걸로. 그 음악실을 가는거였어. 맞아. 야. 내 휘파람쏠이. 소리가. 스위. 뭐하는 학교길래 태극패가 있는거지? 여긴 마법천자문학교이야. 마법서당. 하늘. 찬. 따지. 수위도 무서워서 휘파람 불고 다니는 듯. 어. 무서워. 화이트데이 만든 회사 다니냐구요? 아니요. 화대랑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화이트데이 모바일입니다. 손놀이는 망했다고요? 아. 지금 이 만든 화이트데이 모바일 만든 회사가 손놀이 그 개발자 분들이 나와서 만든 게임이에요. 여기서. 음악감상실이. 이쪽인가 음악감상실이. 네. 모바일입니다.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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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00$. 아프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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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아 잠깐만 아프라 잠깐만요 ETH. 잠깐만요 its.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잠시만 잠시만요 어 뭐먹어야 돼x2 됐어 됐어 저리가ım 수이앨 무궁화 꽃이 피었으니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무궁화 꽃이 피었으니 어디 갔어? 어디 갔니? 어, 보여야 말아. 여기 있다. 아, 이걸로 지지는 거구나? 지저버려. 지저버려! 지저버려. 이걸로 지저버려. 아, 이걸로 지저버려. 또, 이걸로 지저버려. 자아 여자를 왜 죽여? 귀신이에요 뭐지? 어? 녹음기 벨트 전원이 고장난 녹음기에서 찾아낸 고무벨트입니다 어? 여기 뭐 있다 어? 시력 측정 렌즈 어? 요거 나중에 가야겠다 시력 측정으로 여기는 그냥 벨트만 얻는 건가?